착시 현상을 이용해 여러분의 심리초상화를 그려보는 건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처음 본 걸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에서 말을 봤다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의사소통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자신감이 넘치며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제일 처음 본 게 말의 머리라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여기서 악어를 본 사람들은 조용한 삶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배를 봤다면 남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작은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죠. 여기서 젊은 여자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왼쪽 뇌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노인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잘하는, 매우 온화하고 예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더 창의적이고 오른쪽 뇌를 더 쓰죠. 그림 속 하얀 기둥은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전을 좋아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편안한 곳을 떠나야 해요. 반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쉬지 않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꽃인가요? 여자 얼굴인가요? 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게 여성의 얼굴이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환경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을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만약 오렌지색 폭발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리더십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검은 손가락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동경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사람이죠. 여기서 얼굴이 두 개 있는 걸 보셨어요? 외향적인 사람이군요. 여러분은 사교적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영향을 쉽게 받기도 하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촛대를 봤다면 여러분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럿이 모인 시끄러운 파티에 있기보단 집에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하죠. 이건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극복해야 해요.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보인다면 아마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일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밝은 면을 보세요. 여기서 나무를 봤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야망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첫눈의 뿌리를 봤다면 여러분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그림 전체가 어두운 입술 같아 보였던 분은 뭔가에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초콜릿 묻은 입인가요? 어디 보자 강과 절벽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낙관론자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보인 게 흰 고양이라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감정적, 정신적 균형을 이루고 있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고양이 애호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세부적인 것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궁금한 것도 많죠. 와, 이거 폭발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쉽게 겁먹는 사람이에요. 종종 뭔가 새롭고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반면 연기에서 열정적인 키스를 봤다면 여러분, 삶에서 관계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겐 최우선순위죠. 오, 귀여운 곰이네요. 만약 이걸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멀리서 보고 모든 세부사항도 알아차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림이 산풍경이었다면 여러분은 좀 더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직감에 기대는 편이죠.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인가요? 여기에서 큰 파란 고양이를 봤다면? 맞아요. 환상도 별로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작은 쥐가 먼저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겐 자는 항상 반이나 차 있어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충동적인 사람일 거고요.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을 냉소적이라고 하겠지만 스스로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창의력 대 분석 어떤 게 보이나요? 만약 빨간 색소폰 연주자가 가장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수학과 외국어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초상화를 봤다면 여러분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세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신이 딴 데 약간 팔린 몽상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방법을 발명해냈죠. 사자의 큰 얼굴을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불안감에 맞서 모든 싸움의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악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임 맞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타고난 지도자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는 건 고통스럽죠. 가운데 세를 봤다면 여러분은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죠. 좋아요. 제일 먼저 본 게 차라면 여러분은 자유의 진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보는 걸 좋아하죠. 만약 쌍안경을 낀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종종 세부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대신 멀리서 상황을 보는 걸 좋아해요. 많은 시각적 정보를 흡수할 수 있지만 착시 그림들을 좀 살펴볼게요. 숨겨진 모든 물건을 찾는데 7초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만약 큰 입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꽤 직설적인 사람이고 사람의 말을 잘 믿는 편입니다. 만약 보이는 게 나무가 전부라면 여러분은 야심이 많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읽기 시험을 쳐볼까요? 이 그림에는 단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낙관주의자는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볼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것은 볼 수도 없겠죠. 만약 나쁜 것, 이 이벨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가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만약 자물쇠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미지의 것을 탐험하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 우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마음을 비우고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마 자신의 감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음, 여긴 분명히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보이세요? 만약 고대 건물에 기둥이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아마 자신에게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걸 좀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만약 사람을 먼저 보셨다면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고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편입니다. 이 착시 그림에도 질조로 드릴게요. 이 그림이 열려있는 문처럼 보이나요? 정말요? 그럼 인생이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군요.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만약 음표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과 공유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바다 경치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보이는 게 배뿐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주로 다리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안정성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질조를 바로 시작해보죠. 이 그림에서 얼굴이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많이 신경 쓰는군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독특하고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림이 물고기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운을 믿습니다. 그림은 하나 더 보죠. 색소폰 연주자를 처음 봤다면 여러분은 어느 파티를 가든 분위기 메이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가끔은 쉬어야 할 때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큰 얼굴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혼자서 재미있고 두꺼운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가끔 외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이건 어때요? 숨겨진 걸 모두 찾는데 7초 드릴게요. 먼저 나무를 발견하신 분들 여러분은 자신의 직관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대부분 맞을 때가 많죠. 호랑이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보통 논리와 치밀한 계획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능도 있고요. 별이 가득하고 고요한 밤이네요.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만약 눈을 감은 얼굴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보통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만약 언덕 위에 있는 사람과 나무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큰 꿈을 꾸는 사람이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믿는 편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만약 초상화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혹시 동물도 발견하셨나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남자의 머리에 쓰여진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때때로 작은 것들의 정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만약 보이는 게 고래뿐이라면 여러분은 대부분 큰 그림을 보는 편이고 자신의 삶에 꽤 만족해합니다. 만약 고래 안에 작은 서퍼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쉬운 길을 찾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7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분명 개를 좋아하시는군요. 개의 충성심 때문에 개를 사랑하고 개를 보고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사실을 깨닫죠. 고양이 두 마리와 하트 하나가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낭만적이고 당연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건 분명 초상화군요.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만약 이 그림에서 어린 공주만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젊고 재미있고 외향적인 편일 겁니다. 나이 든 여자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더 현실적이고 친절하고 자상한 편입니다. 이건 꽤 으스스하네요. 무슨 그림일까요? 만약 새 두 마리만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솔직하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 착시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자 얼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훌륭하게 해낼 거예요. 새와 나무를 먼저 발견하셨다면 이 새로운 착시 현상은 분명히 여러분의 시각적 인식에 도전할 거예요. 만약 회전하고 번쩍이는 것을 볼 때 뇌가 행복하지 않다면 조심하고 누군가와 함께 이 놀라운 착시의 수를 살펴보세요. 준비됐나요? 전체 화면으로 시작하세요. 이 한 쌍의 원을 보세요. 환상이 아니에요. 두 원은 동일하고 회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지는 않아요. 화살표는 여러분의 뇌를 혼란스럽게 해서 원이 줄어들고 심지어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시선을 집중해서 원이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법사예요. 이 반짝이는 별은 어때요? 정적인가요? 동적인가요? 별이 고동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별의 변하는 색깔이 움직임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것 좀 보세요.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이 그림은 정적이에요. 하지만 꽃들을 주의 깊게 보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할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이 패턴의 방향은 뇌가 원이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빙글빙글 도는 게 보이나요? 이 그림은 어때요?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이 경우에는 이 그림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착시 현상이 항상 착시 현상은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 별은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대칭적인 모양이 뇌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두뇌가 나에게도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 아름다운 무늬는 어때요? 평범한 착시 현상일까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상일까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 가운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림이 곧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뇌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눈을 여러 번 깜빡이고 고개를 흔들면 이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이 까다로운 패턴을 보세요. 이 이미지는 정적인가요? 네, 정말 그래요. 어떤 착시 현상은 우리의 시야에서 대비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작동해요. 이 두 개의 원은 회전하는 작은 줄무늬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 뇌가 초점 안에서 즉시 정보를 다루는 방식 때문이에요. 주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한 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다른 원에 초점을 맞추면 알 수 있어요. 어지러운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그재그는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이 지그재그 패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정적인 그림이에요. 지그재그를 조심하세요. 다음 착시 현상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초상화의 중심에 있는 이 마릴린 먼노의 코를 응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7초 동안 같은 곳을 계속 쳐다보고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하세요. 준비됐나요? 7, 6, 5, 4, 3, 2, 1 이제 천장을 보고 눈을 여러 번 깜빡여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아직도 초상화가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몇 초 안에 사라질 거예요. 이러한 착시는 잔상이라고 불립니다. 이미지를 한참 쳐다본 후에 나타나죠. 보통 30초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감거나 하얀 종이를 봅니다. 지나친 자극은 눈의 간상체와 원추세포가 민감함을 잃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잠시 동안 색을 짝을 이룬 두 개의 원색으로 해석해요. 이제 이 까다로운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미지는 정적일까요? 동적일까요? 착시현상이 아니에요. 이 패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맞췄다면 정말 잘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 구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주위를 기울였다면 눈을 가늘게 뜨고 구에 집중할 때 꼭대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착시현상은 정적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화면 중앙에 초점을 맞추면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착시현상은 여러분이 마법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집중력을 한 단계 높여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아마 정적인 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튀어나오고 약간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요? 정답은 없어요. 가장 큰 원은 아마도 왼쪽으로 회전할 테지만 초점을 이미지의 중심으로 전환하면 같은 원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미지의 층에 따라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이 알록달록한 원 안에 있는 화살들은 여러분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 이 착시 속의 원들이 모양을 바꾸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이상한 수박은 회전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시야가 혼란스럽다면 구의 시선을 집중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 형상은 뱀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고 검은 점들이 하얗게 깜빡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뇌가 여러분을 속이게 하지 마세요. 이 이미지는 여전히 똑같아요. 어지럽나요? 사라지는 점들로 실험해봐요. 중앙 녹색 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분간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하나 이상의 노란색 점이 사라졌다가 임의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라지는 점에 관한 또 다른 착시가 있어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착시 현상이 현실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불평했어요. 이 그림의 교차점에 12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뇌는 그것을 한 번에 볼 수 없게 해요. 어때요? 몇 개의 점을 샀나요? 이 그림에는 12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2개의 점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치아의 중앙에 있는